11번 가주어 잇을 보겠습니다 투부정사구 또는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입니다 여기 구를 콕 찍어서 투부정사구라고 한 이유는 동명사는 가주어진 조어로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어쨌건 구 중에서는 부정사 그 다음에 명사절 싹 다 내가 주어로 쓰였어 그러면 대부분 잇을 주어 자리에 쓰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냅니다 대부분을 쓴 이유는 왜 이거냐면 얘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명사절들 중에서 종류가 많아서 또 예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쓴 겁니다 어쨌건 부정사나 명사절이 만약에 주어면 가주어 진주어로 쓴다 이때 잇을 가짜 주어 가주어 또는 형식 주어라고 하고 해석하면 안 되죠 진짜 주어를 해석하면 돼 이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that weather 의문사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요렇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씁니다 됐죠?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애들이 이제 요런 놈들이죠 요런 놈들이 명사절을 이끈다 요거 당연히 단수동사 쓴다고 그랬습니다 단수동사 아이고 단수동사입니다 단수동사 단수동사 오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명사는 대부분 주어 자리에 그대로 쓰고 가주어 잇을 사용하는 것은 몇몇 관용표현뿐이다 요런 거 요런 거만 가주어 진주어로 씁니다 it is no use ing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it's worse ing 뭐뭐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요거 관용표현 암기를 하시고요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암기하시고 요거 암기하시고 다음 볼까요? 자 97번 보겠습니다 이제 딜라이트 딜라이트 명사네요 그죠? 기쁨입니다 뭐 하는 것이? 이거 하는 것이 자 투부정사한다는 것은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믿는 겁니다 트러스트 믿어요 누군가를 믿습니다 동사에요 동사 누군가를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자 그렇게 부사죠 이거 부사죠? 완전히 요렇게 컴플리트는 또 부사야 완전히 뭐 하는 거야 믿는 것 그것은 기쁨이다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가주어 주제로 쓴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it's true that 쭉 나왔습니다 아 건강이라는 것이 부보다 위에 뭐다? 있다 비동사가 있는데 비동사가 있는데 비동사 다음에 어보부가 있어요 이 전치사거든요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이때 이제 비동사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다 있다 되겠습니다 있다 그죠? 근데 부 또는 재산인데 재산보다 건강이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건강이 얘보다 더 중요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게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됐절이 주어제도 뭐예요? 이렇게 가주어 진조어로 써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주어 진조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it is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 이 됐은 접속사 됐이죠 그죠? 이게 뭐고요?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가 나오고 됐이 있습니다 됐 그러면 요 됐은 요 됐은 접속사 됐도 있고 그죠? 어 강조구문의 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잠깐만 그럼 이거 적어줘야겠다 이게 강조구문의 됐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접속사 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강조구문일 때는 불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런 차이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형용사가 나오면 뭐다? 무조건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이거 접속사로 보면 돼 명사가 나올 때는 약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부사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사 부사가 나와 부사 부사가 나오면 요거는 강조구문으로 그냥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리즈와 됐 사이에 어떤 말이 오느냐를 보고 이게 강조구문이냐 접속사냐 뭐야 그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판단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툴은 형용사죠?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강조구문이죠 아니 강조구문이 아니고 가져진 조가 되겠습니다 그죠? 접속사 됐 가져진 조죠? 내려갑니다 99번 보겠습니다 106번까지네 It's not good to use 뭐 뭐 뭐 뭐 뭐 야 이거 여기 가져오고 여기 진주어 나왔네 그죠? 자 투부 정사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투부정사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똑같은 독서 속도를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거 투부정사죠? 다루다 다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유형의 책을 다루기 위해서 이 투명 목적의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책을 처리하고 다루기 위해서 똑같은 속도로 책 읽는 것은 좋은 건 아니야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0번이죠 역시 가져와 주죠 투부정사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거야 리멤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good decision can still lead to better outcomes 이렇게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 이게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긴 한데 부정사가 원래 동사이기 때문에 이 부정사에 쓰이는 이 투동사원형 이 동사원형도 뒤에 목적어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목적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이 death은 접속사 되시죠 death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중요해 접속사 됐다면 당연히 주어 동사가 오겠지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당연히 오겠죠 still 여전히 이거 적어야겠네 read to read to 2가 전치사네 여기서는 어디어디로 이끄는 거네 이끌 수 있다 나쁜 outcome 결과로 그죠? 그러니까 결정은 잘했어 결정을 잘했는데 그것이 나쁜 결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그거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no wonder 뭐 뭐 뭐 뭐 되겠습니다 자 가죠 진주였죠? 노 원더가 있습니다 이 노 원더는요 이렇게 한 단어로 쓰면 natural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wonder가 있습니다 wonder는 명사예요 왜냐하면 노우가 왔으니까 그래서 놀라움 뭐 유식한 말로 경의 놀라운 일 이런 얘기죠 노우가 있죠 노우 다음에는 노우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오죠 그래서 이 노우는 당연히 형용사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낫이 있죠 낫 다음에는 당연히 동사가 오죠? 동사가 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부사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 됐이라는 거 당연한 거야 뭐 뭐 뭐 뭐 되겠습니다 자 패스트푸드라는 것이 요렇게 패스트푸드가 요렇게 컨트리뷰트 기여한다 비만에 어비살이 비만이죠 많이 쓰인 단어죠 요즘에 비만이 많다 보니까 이 단어 많이 나오죠 자 컨트리뷰트2 되겠습니다 컨트리뷰트2 되겠습니다 뭐뭇에 기여하는 거야 공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2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된다 그죠 이런 뜻도 되고 O-B-E-S-E 잠깐만 스펠링 이상하네 O-B-E-S-E 이게 형용사 비만인 이렇게 보면 되고 TY 들어가면 원래 명사예요 TY 들어가면 명사로 보면 돼요 명사로 보면 됩니다 TOO MUCH 너무나 많은 패스트푸드가 이 TOO가 있는데 TOO가 나오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TOO가 나오면 약간 부정적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번 보겠습니다 102번 이번에 AT THIS TIME 이번에는 지나서 TOO TOO 서튼 확신 확신 확실한 이 정도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뭐가 There are aliens out there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외계인 외계인이 There is there 에서 있다 라는 뜻이죠 야 외계인이 말이야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Out there 이렇게 저쪽에 저기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n be explained by 6 How 뭐뭐 되겠습니다 가져와 나왔고요 이게 How 가 진짜 주어입니다 의문사절 이게 진짜 주어죠 진주어 How 라고 하는 것은 Be explained 설명이 될 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설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물리학 피직스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How 라는 것은 되겠습니다 How 가 뭐냐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둘 다 된다 그랬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는지는 물리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피지컬 되겠습니다 피지컬 피지컬은 어 이게 신체의 이 말로 많이 쓰겠죠 신체의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 미스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스테리 수수께끼 야 미스테리야 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주어죠 Y 그죠 이게 주어 진짜 주어죠 이게 진짜 주어죠 이게 진짜 주어죠 Y라고 하는 건 참 수수께끼야 그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죠 All of a sudden 갑자기 서든인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All of a sudden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이 서든이 있어 서든 서든이 형용사죠 갑작스러운 그래서 뭐 서든 attack 그죠 급습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거니까 급습 서든 데스 급사 갑자기 돌아가셨어 급사 서든 그 다음에 it's no use ing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no use ing 뭐뭐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동명사죠 동명사가 뭐예요 그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쓰는 그런 공기죠 오버 뭐뭇에 대해 울어봐야 그죠 쏟아진 거죠 이거 pp예요 쏟아진 거죠 쏟아진 우유에 대해서 울어봐야 소용없다 라는 얘기죠 엎질러진 물인데 여기서는 우유라고 썼네 자 be worth ing 내겠습니다 음 여기 적어볼게 be worth ing be worth while to 동사원역 그죠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be worth th와 있으면 오브 이렇게 쓰죠 뭐뭇의 이때는 오브에 가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뜻입니다 챌린지를 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툴을 목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챌린지라는 것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도전하다 이런 뜻이죠 같은 말이죠 새로운 태도 새로운 attitude 태도 또는 뭐 자세 새로운 태도나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았죠 수고하셨습니다